여러분 광우병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조선비즈의 걸 갖고 왔습니다 연합뉴스, 뉴스스 이런 보도들이 다 있었는데도 일부러 조선비즈 걸 갖고 왔어요 조선일보도 이러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되니까 이직들이 지금 MBC 또 광우병이냐 그러면서 밑에 댓글 달았더라고요 MBC 뉴스는 사실은 어제 늦게 나온 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보도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놀랍게도 이른모를 축산 관련해서 특별히 자기 전문성이 있는 걸로 보이는 그런 매체였습니다 통신사 중에서는 뉴스스가 제일 먼저 보도를 했어요 이런 모습도 의미심장합니다 왜냐? 다른 사람들은 농림축산부에서 보도자료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이게 언론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의 현주서를 다시 한번 이 광우병 속보와 관련해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미국서 광우병 발생 조선비즈에서 5시 21분 오후 11시 39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다 확인했듯이 이 보도가 11시 30분경 뉴스스에서 제일 먼저 통신사 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어제 이은영 TV가 갑자기 밤늦게 하고 있길래 응원하는 차원에서 들어가서 응원도 해드리고 슈퍼챗도 쏴드리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구독자 중에 한 분이 속보 광우병 우리 김성수TV의 열혈 구독자이면서 또 어제 김포에서 있는 공개방송이었죠 거의 공개방송 형태가 됐는데 김포에서 있었던 맛있는 정치 그 자리에 왔던 성란희님이라고 있어요 이 성란희님이 스패너이기도 하시거든요 이분이 속보를 갖다 올리는 거야 그래서 바로 찾아봤더니 맞아요 광우병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축산부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미국산 소고기 현물검사 비율을 10%로 강화시켰어요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변명을 했습니다 왜? 여기서부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놀라운 일들이 왜? 고작 10%로 늘리는 것만 해놓고 더 강력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걸 다 구구절절의 변명이 있냐 변명은 세 가지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사우스 캐롤라이나 사우스 캐롤라이나 이쪽 도축장에서 대한민국은 소를 수입하지 않는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미국산 소고기가 이런 광우병 증상을 보였다고 해도 우리 매뉴얼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매뉴얼은 1차는 검역을 강화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강화 조치를 했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 전 세계적으로 광우병이 사라지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래서 돌발적으로 나온 것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이러면서 세 가지 그런 근거를 댔습니다 그런 근거를 댔는데 여러분 5월 16일 중앙일보는 광우병 파동 15년 그러면서 WHO에서 전 세계 발생이 거의 영해 근접했다는 인용 자료를 토대로 해서 나상현 기자가 기사를 씁니다 뜬금없어 보이죠 갑자기 왜 광우병이 영해 수렴했다 그래서 이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기사를 지금 내는 걸까 보세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지금 내는 걸까 여기서 자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이 기사에 보세요 5월 16일이죠 5월 16일 기억하세요 며칠? 5월 16일 여러분 다 같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5월 16일입니다 5월 17일 날에 머니투데이는 이 중앙일보 기사를 새벽 5시에 그대로 받아가지고 올립니다 왜 올렸을까 5월 17일에 아 구태타 날이어서 야 이런 신박한 내용도 가능하네 야 여러분 새벽 5시에 기사가 나오면 저 기사는 무슨 기사다? 작전용 기사다 작전용 기사다 그렇죠 이런 작전용 기사를 갖다가 내보낸 이유가 뭘까 후쿠시마 시찰단이 후쿠시마 시찰단이 5월 18일 날 명단이나 후쿠시마 시찰단이 출범을 해요 공식 출범 그 공식 출범을 앞두고 이 광우병 이제 문제 없다 그러니까 광우병과 같은 그런 후쿠시마 오염수 선동을 그만해라 시찰단이 이제 뜬다 이런 프레임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중앙일보가 제일 먼저 5월 16일 날 이렇게 기사를 뜬금없이 내고 그거를 머니투데이가 받으면서 여기에는 뭐가 붙어요? 댓글 조작단이 엄청나게 붙죠 이런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기사에 새벽 5시에 붙은 기사 이 새벽 5시에 쓴 기사예요 이 기사를 놓고 5월 17일 날 놓고 정혁수 기사가 썼고 그리고 이 중앙일보 기사 이 중앙일보 기사에서도 여러분 그 댓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중앙일보 기사에 그 끔찍한 댓글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광우병 파동이 일어난 지 15년이 지났는데 한 명도 광우병 걸린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그런데 여기 보세요 서울신문 기사 보세요 서울신문 이게 4월 4일자 기사입니다 4월 4일자 기사에 미국이 우리나라에 반추동물 원료 사료를 수입하라고 압박을 합니다 보이시죠? 반추동물 원료 사료를 한국에 수입 요구를 했던 게 4월 4일이에요 이 4월 4일 날 이렇게 압박을 한 것이 또 받아들여져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이 요구하면은 윤석열은 무조건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도 이유겠죠 근데 더 무시무시한 것들이 숨어있더라고요 3월 17일 날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소고기 수출 중단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브라질의 광우병은 왜 발생을 했을까? 이거 때문에요 반추동물 원료 사료 때문에요 아니 미국 진짜 악마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수출한 사료 때문에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어요 그런데도 대한민국에 압박을 넣고 그런데 3월 17일 날 브라질에서 분명히 광우병이 발생을 해가지고 소고기 수출이 중단됐다는 뉴스를 기자들이 알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기사를 써 제끼는 거예요 뭐에 활용하려고? 후쿠시마 실찰단 거기에 활용하려고 5월 19일 날에는 한국 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압박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광우병 규약을 완화시켜라 이게 다 한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4월 4일 날 반추동물 원료로 한 그런 사료 수입해라 그리고 소고기 또 이 어림에 어떤 기사들이 막 뜨는지 아세요? 한번 우리 PD님 찾아봐주세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미국 소고기 제일 많이 쳐먹는다 이런 기사들이 쫙 떴습니다 미국산 소고기 딱 쳐보세요 그것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러면서 우리 국민들을 서서히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형님들 소원 수리해 주려고 올려봐주세요 2월 17일이죠? 2월 17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거는 미트러버루스라고 저거는 미국산 소고기 파는 그런 전문지입니다 저거 말고 그냥 우리 중앙지에서 받은 것도 보여주세요 저 내용을 우리나라 중앙지가 받아요 여러분 2월 1일에서부터 이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러면 3월 17일에 이 기사가 나왔으면 경종이라도 올려줘야 되잖아요 이 기사를 보도를 안 해요 이게 파미닛 사이스트라고 해가지고 그냥 팜 히스토리 뭐 이런 거 기본적으로 굉장히 블로그에서 약간 벗어난 그런 정도의 매체예요 그런 매체에서 보도하고 딴 데서 보도도 안 해요 그리고 이 기사 뉴스 퀘스트 기사 이건 날짜하고 시간을 빼셨는데 이 뉴스 퀘스트의 기사가 미국 쇠고기용소에서 이례적인 광우병 사례 발견 이라고 하는 이 기사가 제일 먼저 보도가 됩니다 그 날짜하고 확인 좀 해주세요 원본대로 올려주세요 날짜를 잘라버려요 키워보세요 확대 며칠이에요? 21일 낮 아침 7시 25분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21일 아침 7시 25분에 뉴스 퀘스트라고 하는 듣보전 매체에서는 벌써 보도한 내용인데 이게 우리나라 최고의 통신사들은 밤 11시 반이 돼서 보도를 합니다 농림축산부가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보고 보도하느라고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미 언론이 그냥 죽은 거죠 이미 언론은 아주 끝장이 난 겁니다 여기서 농무부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미국의 우리나라로 하면 농림축산부 같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해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도축 경로에 이 동물이 들어간 적이 없고 미국 식량 공급이나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 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상태가 발견이 돼가지고 선제적으로 이거를 차단시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고스란히 우리나라 농림축산부가 그대로 입장을 발표할 때 집어넣습니다 미국 보건국은 미국에 무시할 수 있는 위험 상태를 바꾸지 않을 것이고 무역 문제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자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외신을 거의 그대로 번역을 한 그런 기사로 보이거든요 이미 외신에 의하면 과학전문매체 피스닷오르그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를 한 거예요 현지 시간으로 20일 날 우리나라 소고기에는 여파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한우는 이 내용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가격이 상승할 겁니다 한우 가격 똥값 된 거 미국산 쇠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완벽히 1990년대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까 1990년대에 있었던 유서 대표 사건과 같은 그런 일 죽음의 구판을 걷어치워라 같은 그런 얘기들 그런 얘기들이 벌어지고 양회동 열사의 분신을 폄훼하는 일들이 자행됐습니다 5.18 민주화운동도 난도질 당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때 이명박 정권 초기 2006년에 있었던 광우병의 공포가 다시 한 번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2008년인가요? 2008년에 있었던 광우병의 공포 다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우리는 광우병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소름 돋는 상황을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3월 17일에 브라질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어요 그런데 4월 4일에 반추동물 원료 사료를 한국에 수입하라고 미국이 요구를 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문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신문들이 작동을 해가지고 광우병을 보세요 광우병 규약을 완화시켜야 된다 전 세계에 광우병 없어졌다 영에 근접했다 이러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니까 마치 정말 신이 대한민국을 보호라도 하듯이 미국에서 광우병 사례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림축산부가 그거를 공식적으로 자료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게 이게 선동이고 광풍이었습니까? 실존하는 위협입니다 실존하는 위협 언론은 대한민국 언론은 전혀 재구시를 못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래도 열심히 사실을 팩트체크하면서 알리려고 하는 김성수TV 응원 좀 부탁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